뚝딱이야, 쳐줘야 돼 좁캐기 우와 뭐야 야 이런 모르는다 야 이런 몰라 이제 비힛 얼럴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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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럴 삥 아 아 왜이렇게 센 사람아 걸리냐? 짜인 나이 아 또 조개 somm이 으으으음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방률이 왜이래? 레전드가 왜 안나와? 반륜이 왜이래!! 아아아아 돌게있네 진짜 아 이럴 때만 또 시그니처야 아아이씨 스트라이크 괜찮아 찧 그래 그래 원래 선은 터잖은 돌은 터져야 왜 안 쳐지냐? 왜 안 쳐지지? 이유가 뭐지? 안 쳐진 이유가? 그렇게 좋은 스킬 패스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칠만한데 우와 뭐야 이거 슬라이드 이거 안하고 할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제발 막아라 아 나 이거 또 보린데 참나 어이가 없어 와 뭐야 방금 뭐야 공을 또 나 분명히 있던 짓잖아 지금 나한테 왜 이런거야 이거 게임 어깨가 너무 심하네 진짜 아 아 말루네 씨 아 무사 말루네 뭐 이래 아 다행이다 야 그나마 다행이다 진짜 와 와 스킬 미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그나마 다행이다 1점이면 아 그나마 다행이야 1점이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더이상 안 맞으면 돼 이제 두고 가야돼 두고 가야돼 아 아 아 4점 4점 환장하겠네 4점 어떻게 하냐 아 2점도 힘든데 4점 한방울 노래할거 같은데 아 그나마 다행이다 하 해내야 돼 해내야 된다 나이스 잘 맞다 오케이 좋아 잘 맞어 그래 한 번 더 기다리자 위압감 뜨아악 아 슬라이더 아 이걸로 주는구나 아 이쪽으로 볼 줄 알았는데 아 이쪽으로 잘못했네 이거 아 아 원투 공성 잡히면 답이 없어 진짜로 이거 한 점은 최소한 내야지 아 아 사행이다 일삼누 오케이 여기서 킹주찬이 해줘야되나 진짜 크로치 더 터져야돼 여기서 와 슬라이드 미쳤네 진짜 저거 타이밍 그렇지 아 아 아 난타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제발 아까 안거리지마라 아 다행이다 아 아 최용훈이다 이씨 최용훈이 끝났네 에이 씨 아이씨 최용우네 아이씨 9번 타자가 나왔네 아이씨 아아아아 진짜 다 밀려 9위가 아 하이퍼바트머도 플레이스코드에서 네 진행합니다 똑같아요 아우 그만 치고 속아줘 나이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이씨 들어온 공 됐다 오케이 체인저 역시 9대선 체인저 아아 1,2,3 자 1번이 무조건 들어가야되는데 이러면 와 이게 들어와 버리네 응 자아아 다행이다 오케이 아 제발 아 이게 들어오네 슬라이더 아니다 떡딱이가 쳐져야되 오 뭐야 야 야 이러면 모른다 야 이러면 몰라 이러면 몰라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눌렀는데 뭐 이래 아 진짜 아 아 한 점 차로 지나보다 이거 아 아 아 초코를 놓쳤네 아 아 이거 침이 안됐었는데 아 아 아 여인구 오케이 투투 아 아 보렸데 씨 아 다섯 개 때렸는데 아 자 상품 지급하기 드렸어요 한번 써보시고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도 한번 경기하고싶어요 당첨되면은 가능합니다 네 쪼빼기 뭐야 이것도 어 아 아 오늘 자꾸 튕기네 두번째 튕기네 벌써 어 아 뭐야 어 뭐야 내가 이기고 있네 야 내가 이기고 있다 야 내가 이기고 있다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내가 이기고 있다 이거 야 이거 뭐지 이거 컴온 컴온 좋았어 노리고 철라 아 또 컸다야 제발 이것이래 민철 바시 가사 가사 그래 가사 아 아 vais 아 가사 , 가사 은 가사 아 고 어디 감사합니다.